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깨끗하네. 깨끗하네. 은행이 훨씬 굵네요. 제가 은행 열매를 10분 동안 작업하고 그 다음날 봤더니 손이 완전히 다 불어 타버렸어요. 손이 전부 다 허물이 벗겨지네요. 이게 바로 은행 독 때문에 그런가 봐요. 은행 독이 이렇게 지독하네요. 은행 껍질은 장갑 끼고 꼭 만지시기 바랍니다. 손이 다 익어요. 익어 이렇게. 은행 열매 작업할 때 장갑 꼭 끼고 합시다.